자 그럼 크라우저 뽑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최소 원스텝에서 뜨면 좋겠는데 갑자기 심장이 또 벌렁벌렁 거리죠? 떴냐? 부왕? 일단 처음은 스킵해야죠 뭐 안될거니까 안될거 알고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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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뜨면 안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추신성님 반갑습니다 맞나요? 제가 잘 읽었는지? 감사합니다 내가 인도하는 자 그것은 박랑의 시간을 흘러온 추억의 여행자 파디스 꼬봉이었던 크라우저 지금은 중신이죠 아 딱 이 모습 어 그래 나다 야 나 한때는 어? 반지 주인이었어 엄마 자식이 그냥 어? 자 크라우저를 바로 얻었구요 스읍 오늘 질량이 좀 힘좀 쓰는데요? 좀 거리두기를 하니까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얘 코로나 걸렸나봐 맨날 가까이 붙어서 하니까 안주는데요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아 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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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네 자 어 이거 잘하면 이각시필 할 것 같은데요 이각시필이 가장 효율이 좋대 아 이건 글렀네 에헤이 기족이 아코데르 뭐 안 뜨겠죠 뭐 또 떠? 아 역시 꿈이였죠 아무래도 여기는 이미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하면 예 운이 없습니다 자 크라우저 캐서 어디냐 야 크라우저는 이게 없어요? 아 크라우저는 추억이라서 없나봐 그러니까 알아본 데도 없던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제 크라우저를 하려면 이제 예 성으로 가야겠죠 성 어딘지 까먹었는데 여기다 에드라스 성 감사합니다 자 에드라스 성 여기 가면 이제 크라우저가 있을 거거든요 별짓을 다 하죠 야 나왔어 문 열어 내가 어? 이 왕궁 내가 어? 구했단 말이다 어? 야 크라우저 어딨냐 크라우저가 여행자가 없으니까 여까지 쳐들 어? 없네요 이 왕자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려있어도 되나? 개국공신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켰으니까 일단 떴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천장까지만 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필살기 10랩 아니면 의미 없을 것 같긴 해요 쓰기가 장기전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탑이라고 하죠 직업의 탑 거기는 보통 장기전이라 아 이거 조졌네 이거 에헤이C 이게 그 밖에 파란색 안뜨면 거의 안뜨죠 와 조졌네 이거 사성이 하나도 없네 아 이 자리 조진거 같은데 이 크라우저가 여길 싫어하나봐요 안되겠다 자 안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그 타투롱 누님 조지인데 가서 뽑겠습니다 여기서 또 론도 오지게 뽑았거든요 멀리 안가도 되고 좋습니다 자 원래 여기 타투롱 누님 배 있었죠 이 전투적인 부금 부금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아트로만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오늘 다 테스트 해봐야겠다 자 이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야 이제 하나 줘야지 두개 주라 하하하하 양심이 어디가 어 늦게 나왔죠 오오 예스 5성 확정입니다 아 이거지 이거 지금 다섯번째 단계 아니에요 한 두개 주나 늦게 맞죠 오우야 저도 좋습니다 제발 제발 두개만 더 뜨자 아 지금 세개만 더 뜨자 양심 어디갔냐 오우 잠깐만요 좀 일찍 나오면 좋을텐데 일찍 나와야 두개나온다는 느낌이 들텐데요 제발 픽뚤하지마 사일러스 나오지마 사일러스 진짜 픽뚤 세 번 했거든요 12만원짜리 안 뜨드마 맨 마지막에 하나만 나오나봐 제발 틀어보자 아 씨발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목소리 왜 이렇게 경쾌해 이런 쓰벌 태오새끼 오졌네 이거 태오새끼 태오도 풀각이죠 아 나 코나 우 안킬려 했는데 조졌네 이거 잠시만 오졌네 으쩐지 으쩐지 오송이 잘 뜯더만 첫 끗발이 개 끗발이였다 고졌네 다가오는 여기서 뜨면 돼요 와 근데 빅뚤이 나도 니콜라가 한번도 안 뜨냐 니콜라가 지금까지 한 번 안 뜨거든요 미친 거 같은데 이제 더이상은 유료는 안쓸겁니다 이걸 150번 한다? 유료 한 20번은 더 쓸만합니다 싸니까 제발 여기서 크라우저는 두개는 떠야 되는데 명함으로 쓸까? 고민되네 사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또 이 로디오를 좀 삭제 좀 해라 자 맨 마지막은 무조건 5성이거든요 뚫리면 지금 떠야돼 앞에 하나 줘 하나만 줘 마렌지를 막았습니다 하나만 줘 와 조졌네 이거 10호 파고 도망칠걸 10호 파고 도망칠 어 뭐야 어 이거 10번째 아닌거 같은데 크라우저다 나이스 클래스 어 크라우저 자 일각 완성 좋습니다 아직 마지막 아니죠? 마지막 마지막이었니? 에헤이 좋으셨네 이거 아 이거 뜬게 어딥니까 뜨었으면 됐어 역시 약속의 땅이다 역시 약속의 땅이다 여기가 잘 뜹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여기 탑 보이는데 가서 한번 찍고 마무리 합시다 딱 열하시면 끝나겠네요 시청하신 두 분 감사합니다 제가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데이팟 뽑기 아니 뽑기 망했어 지금 뽑기는 오진건 아니구요 정가 플러스 1 1 플러스 1 느낌이긴 합니다 전세계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지금 제가 뽑기 한 거에서 크라우저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놀랍게도 불화가 아니고 실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안 뜰 수 있어요 내가 그래봤어 아주 주옥같습니다 주옥같다는 거죠 이거 일단은 깎아주니까 딱 아 여기서 뜨면은 무료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일단 가봅시다 크라우저는 이 정도로 뽑을만한 가치가 오래 안가는데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오우씨 느낌 좋은데 아까도 여기서 사주 못했거든요 251님 반갑습니다 지금 크라우저 2개 뽑았어요 1스텝 돌리고 플러스 지금 첫번째 가고 있습니다 일각은 했는데 물어봐야겠다 일각인가 오우 누가 또 쳤어 4.5선 갓갓아 일각 10필 했습니다 아 배경 바뀌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끝 지금 끝 바빠가 돼요 야 근데 여기 원래 론도랑 아라우네 안 나와요 너무 쾌적한데 와 크라우저가 첫번째 스텝에서 4.5가 두개 떴어요 마지막 확정에서 하나 뜨고 중간에 5성이나 더 떴는데 태우기 때문에 갖다 버리면 되구요 여기 이제 안 나오나 론도 와 크라우저 이번 뽑기는 만족스럽긴 한데 여기 이렇게 쓴게 맞나 아쉽다 아예 없네요 네 아라우네랑 이제 론도를 아예 뺐네요 저번에는 애들 실수해가지고 아 이거 뽑아야되나 잠시만요 빨리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님들 님들 유료 육십보 크라우저 우저3 3개인데 더 뽑아요 조원고공 이각 필수인가요 안되겠다 흐흐흐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그 이각 10필 안해도 되나요 네 공춘님 반갑습니다 상인탑만 쓰이는 키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지금 더 뽑을 필요 없나 일단 단톡에 제가 물호는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크라우저 제가 지금 뽑기를 지금 한 두 분째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 10분 다 돼가네요 자 크라우저가 여기 있을 겁니다 지금 무려 야 이거 벼농 느낌 난다 야 야 야 오 오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한글 패치 안해주냐 지금 일단 각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킬 칸이 하나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악세가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뭣이 역할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뽑은 것 같아요 예 예 뽑은 김에 우리 크라우저는 필살기 말랩 찍어줄까요 어 이 각으로 안 쓸 겁니다 자 뭐라고 상인 탑만 쓰이는 게 아닌가요 조졌죠 아씨 난 진짜 알아보자 해서는 잘 쓰댔단 말이에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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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잘못봤어? 흐흐흐흐 아 조졌네요 뭐 상인의 탑에서 잘 쓰면 되죠 뭐 좀 슬프네요 갑자기 그리고 창속성 크라우저 60뽑해서 60뽑해서 안녕하세요 런도 뽑기에 있지 않나요? 반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조건부가 너무 굳이다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도발효과도 없는데 그냥 자신의 물공 물방 스포츠가 끝이야? 일단은 하나 올리고 일단은 제 목표는요 시필살기였어요 일단 복원은 달성했고 더 이상 뽑는 건 낭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각성석이 100개였으면 괜찮은데 요정도 하고 첨부각선 1 하면 직업에 탑 뒤졌다고 복창해라 이제 라르고가 떴죠? 맞나? 잠시만요 여기도 약속의 땅이긴 하네요 이 탑 보이는데 필사야 초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살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롬도 뽑기는 이제 지나서 안보이는데 뽑기 없던데? 그럼 보통 같은 애들은 있을걸요? 롬도가 없던데? 롬도 롬도 원래 롬도 뽑기에도 알아본 애가 없어야 되는건데 얘네가 배너를 잘못 어 있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쁜 정보를 제가 할 뻔했는데 여기 있네요? 근데 똑같은 확률이네요 왜 확률업 안했지? 아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은 여기 같이 묶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보통이라는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보면 같이 묶여있잖아 원래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어 여기 묶여있지 않는데 위에 있잖아 여기는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확률이 딴 것보다 높아요 성염이라 그런가? 맨 이쪽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난 얘 하나만 뽑고 싶은데 30번만 뽑으면 되긴 한데 흐흐흐흐흐 이거 뽑아야되요? 말아야되요? 하 조시아 뽑기 조졌는데 다행히도 크라우저는 성공했네요 그래도 성공했구요 뭐 리아나도 못 뽑았지만 상관없지 않겠어요? 성염이라 얘 언제 또 뜨겠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패치로 라르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엿 일곱 여덟 이제 모든 직업이 떠서 아마 직업의 탑이 이번달 안에 창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하고 신관 그래서 옐롱하고 라르고도 이번주내 클리어 하라고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마무리할게요 다음주부터 바빠질거라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어 크라우저 뽑기는 대성공이구요 어 60번만에 물론 직업에 타면서 쓴다하지만 뭐 어떠 어쩔티비 근데 솔직히 이제는 무기도 좀 얻기 쉬워서 괜찮습니다 이래서 크라우저 한번 얻어봤구요 어 덕분에 직업에서 해서 루비 한 30개 더 먹겠네요 그래서 저번주는 타워 이거 도는데 네 토벌 도는데 그 뭐야 도석 로스가 심했는데 이번엔 로스는 없겠네요 좋습니다 바로 80 어차피 바로 80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젠 드빌 M 하러 가야겠네요 크라우저 현상금 이 떴네 이거 돈 주거든요 어딨냐 뭐야 이건 와 물리 속공지인가 8% 개똥이네요 하하하 이것만 깨면 되네 권장 레벨이 100이야 와 씨 빡센가 보네 유닛은 쉬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끝난거죠 음 댓글 뭐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맘뿅